이렇게 연습실에 들어왔구요 저는 먼저 이렇게 스케줄들을 쫙 짜놓고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 약간 하루를 좀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우선은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의 레슨곡입니다 이거를 카피해서 수업 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오디션방 수업이 있어서 영상을 알차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때 가능하다면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학원 휴게실인데요 여기서 뭘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방표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몸무게를 매주 재는데 그때마다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40분 뒤에 수업을 들으러 가야돼요 한 번 적어볼게요 아 뭐 먹었지? 지금은 라이브 팀 연습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팀원들이에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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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아 저희는 이제 천변을 뛰러 가볼 겁니다 천변을 갔다가 몸무게를 바로 잴 거예요 준비한 것 같아 다 이상해졌어요 오늘 밥 뭐 먹었어요? 오늘 음식 먹었어요 너는요? 당연히 어디있니?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깜찍었다 지금 저는 좀 좋지하긴 하지만 좀 더 연습할 양이 남아서 따로 연습실을 대실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찍 지금은 1시 정도 됐고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따야 할 안무는 다 따가지고 집에서 몇 번 더 돌려보고 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퇴근 힘들다 너무 더워요 오늘은 짐을 싸고 에어컨도 꺼주고 네 다 갈 준비를 해줍니다 그럼 안녕